내가 바로 데스윙이다 내가 바로 데스윙이다 야 이러면은 제가 위험한데 지금 유닛이 별로 없는데 와 오늘 하소윙이 잘 나오네요 사실 사람들이 그래도 저한테 돌진 안하는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돌진했으면 고장 죽었는데 아니 저분들은 루님을 다굴 안하고 절 먼저 다굴해요 오오 사람들 왜이러지 절 먼저 다굴해요 헤헤헤헤헤 어 저희도 자락서스 나왔다 자락서스 싸우네 누구 자락서스 같이 주죠? 전설이 잘 안뜨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지금 오오오오 와 내가 꿈을 꾸면 생기가 죽잖아 그쵸 뭐 죽이면 안되는데 저 자락서스 다 모았는데 어떤 놈이 저희몬도 죽여가지고 이씨 여러분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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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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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애들 나한테 오면은 이길만한게 있습니다 으흠 이길수있어 룬님 죄송합니다 예예예 저 때리러 오는거 아니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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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설 든거 하소연 하나밖에 못내놓았구나 제기랄 자 일단은 불의정력이나 데스윙이나 같이 출동해야지 나중에 예예 자 룬님한테 놀러가야지 헤헤헤 뭐야 저거 저거 파벤 뭐죠? 저거 뭡니까 파벤 아 구노만시 헬스크림이구나 요요요 근데 뭐 나한테 아무도 안오네 그쵸 가자 죽을줄 알았는데 뭐 아무도 안오네 다행이야 자스 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죽으실래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데미 좀 좋은데 부족하다 오 거물 흑인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직 생각없습니다 네 아직 생각없어 그거 룬 방가방가 예 방가방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흐음 여기서 뭘 해야할까 이두요 저번에 룬님한테 놀러가고싶다 놀러오세요 자 때려주고 때려주자 때려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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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윙 출동 아니 알가니스 알가니스 알가니스라니 가자 가자 또 데스윙이 더 셀려나 반갑습니다 야 때린다 친다 오케이 또 아린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룬님 저거 잡고싶다 야 나한테 뭐 좀 좋은거 안 나오나 저 하나 좀 나오고 데스윙의 능력이 뭐죠 데스윙이 모든 유닛을 죽여요 필드에 있는 영웅 빼고 아 그래요 때문에 데스윙입니다 데스윙 예 음 그렇다면 죽이만한게 없나 제가 또 네부님도 빠앙 겨우요 그렇죠 저 혼자 지금 전설 두명이 죽였죠 두명이나 야 근데 뭐 걔 돈이 안오네 안올라오니까 기다립시다 여기서 또 이니 님도 빠앙 겨우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끝날거에요 이거 끝날라면은 서로 죽이게 되는데 서로 안싸워요 또 전 막 격하게 싸우는데 또 사찌입니다 님 오늘 처음 배움데 빠앙 반겨우요 또 이이이이님도 예 반겨우요 반갑습니다 간다아아아 예이 나도 하 나도 가세한다 아아 힘들다 아 죽겠다 도망가자 오케이 가살라 가살라 했는데 힘드네요 안되겠다 도망갑니다 오케이 죽인다 오케이 죽였다 저요 이거 밀리하던거가 2주전 15월달 초였어요 10월달 초에 아 누구를 죽여줄까 저요 이거 밀리하던거가 저게 많이 났습니다 다행해 다행인 다행 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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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린다 일단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일단은 그래그래 야 이 빨님이 저기있으니까 아닛 야 지옥불, 지옥불 지옥불 보소 잠시만요 지옥불 보소 와우 돈모왔다 아닛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어 보라님 오케이외이 죽인다 오케이있 죽여줍니다 죽여줄 죽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죽여줍니다 10점 아 17점 오케이 됐다 이제 여기서 때리면 돼 룬? 스밀하겠지? 유닛은 이 정도면 충분했군 오케이 자 이제 갈색 죽이러 가자 갈색 죽이러 갑니다 똘러바님 반갑습니다 아니! 빠이님 올라오시게요 싸 싸울래 아 싸울까요? 일단 평화를 협정합시다 평화를 협정하고 일단 갈색 죽이러 가겠습니다 야 갈색 죽이자 갈색 갈색 죽이러 한다 죽이러 가겠습니다 갈색 넌 나한테 어? 어? 뭐 욕감을 줬어 죽일겁니다 아! 아아아아아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안되겠다 죽겠다 죽겠다 오케오케오케오케 도망 도망 오케이 살았습니다 갈색 먼저 죽이면 되요? 아 갈색 먼저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못죽였어요 제가 저는 파랑님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님 잠수구인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또스 워결 님도 반갑습니다 에스윙이 모든 유닛을 제거해주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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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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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색도 오면은 밀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어! 어! 발에 건져! 어! 어! 라그나노스! 어! 어! 안 돼! 오오오오 이겼네 이겼네 근데 그 판이 너무 늦게 됐어요 간보다가 그쵸? 간보다가 너무 늦게 됐어 라그나노스가 사망에 또 갑니다 아니 폴드링이야 폴드링 또 누구지 폴드링 오케오케 야아 잠시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보라보라 야 보라보라보라 야 아씨 낭감하네 어 룰린 죽었어요? 네 아 보라 다 죽였어요 와 어 보라가 그랬어요? 제가 복수해드릴게요 복수해주세요 빨리 보라님 제가 갑니다 어 근데 연두가 벌써 복수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요 야 보라한테 죽으면 보라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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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겁니다 이거 보라 죽이면 되요 보라 어! 죽었네 보라!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노랑님 죽여야지 오케이 어 뭐야 벌써 끝날지 응 데스윙이랑 연두랑 맞장까봐야지 오래오래 삽니다 이렇게 데스윙 오래 사는거 오래말봐요 이거 데스윙이 모든 유닛에서 쓰러주마 모든 유닛에서 한번 쓰러주는거 외에는 별로 뭐 의미가 없는데 어 데스윙 점수한다 으아아 와 이세라 와 이세라가 오래 살ic구나 진짜 이세라가 견제 아무도 overwhelming 와아 리로이 나왔습니다 리로이 어떻게 하실라고 어떻게 하긴요 릴롸이 어떻게 하실라고 그쵸 오오오오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리로이로 리로이로 지금 프로브 불신은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화동리음 반갑습니다 간다ㅔㅔㅔ ㅡ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 아깝다 신장부 아니 노님을 치면은 노님을 치면은 연두님 너무 좋은데 그쵸 아아 대, 대천사님도 죽겠다 이거 뭐야 무슨 렉이예? 아니 스톱인데 아 근데 너무 연두한테 좋은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해마님이 이겼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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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이 이래도 야 그래도 노님이 이겼원이겠다 연두님이 이제 봐줘 봐줘 봐줘야지 봐줘 봐줘야지 사람은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매너가 없어요 어 안돼 여기서는 사람들이 매너가 없어 그 힙합님 안녕하세요 왜냐면은 비룡이 지금 비룡이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비룡이 이세라가 나올 동안에 이제 lcv나오듯이 나옵니다 막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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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스가 바람군주 막았습니다 바람군주 막았다 그쵸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바람군주 그때 그냥 빠르게 그냥 신전을 깼으면 되는데 심장불 안 때렸어요 자락사슬 아까전부터 lcv를 한번에 모으고 갔어야 되는데 아아 난감해 난감해 아니 켈투자들 켈투자들 하니 어 근데 켈투자들이면은 못막지 거의 또 포켓몬 보스님 반갑습니다 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요게임이 어떻게 갈까요 이거는 켈투자들 죽여되요 켈투자들 못죽이면 안되요 오케이 죽였으면 죽였으면 죽였습니다 이번에 또 전설 하나만 있으면 막아요 이거 전설 하나만 있으면 막습니다 근데 전설이 없나 이제 어? 말가니스 이름만 막아졌어 저기인데 오 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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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요 막았어 막았어 이거 막았어 막았어 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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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경만 놓아주면은 막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 점수 어? 말가니스 가 있는 데요 아 길막당했어요 아~~ 연도 님이 잊겼어요 아~~ 아쉽습니다 땡님 롤 중치 님 먹었습니다 부어~~~ 요요 좀 시간별로 없으니까 좀 더 간단한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뇨 조금만 더 하죠 고대유적제 하죠 자 오실뿐 방제 똑같죠? 오실뿐 오십쇼 오겠습니다 GO GO 여기서 안됩니다 방제 똑같은거 아니에요? 방제 안똑같아요? 예 방제 똑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자 GO GO 아 괜히 고생했어 으아하 세상에 그 0.5초 사이에 와 방렉걸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겁나 빨라 0.5초만이만 남아요 이게 그것보다 룬니망이나 이쪽방에서 이쪽 방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들 중에 자주하신 분 한 분 쉬시면 어 되겠습니다 또 몸시미님 오늘 처음 뵙는데 반 요요 에헴 응 머니님 룬 머니님 한판 쉬셔야겠는데 으이하 윽ividad 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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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기 김블랭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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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아 진짜 힘들다 그 킥킥뷰님 블랙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고고 또 사신두님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힘들어 죽는줄 알았네 전 뭐하죠 일단 오프닝 넘기죠 많이 봤으니까 또 개그리스비님도 반가워요 제가 이거 시청 잘하겠는데 하동국님 죄송한데 여기서 물으시면 고맙합니다 네이버를 이용해주세요 오케이 네이버 내가 무슨 색깔이지 오프닝 쓰게마죠 노 오 조황이구나 요저 건축물의 첫 느낌은 불길해보였다 네 킐러옹스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건축물 안은 일단 매우 어두웠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실종자들의 물건을 찾았다 오케이 위위위위 위위위위위위나 위위위위위위 밑에 가면 죽는건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밑에 가고싶다 자 이번에는 저는 메딕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은 희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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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SCB가 제일 중요할텐데 제가 알기로 그쵸 근데 SCB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심하면 되니까 그쵸 지나가는게 문제죠 불만 님도 반갑습니다 빰 솔직히 SCB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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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했네 오 오 큰일날 뻔했다 가자 큰일날 뻔했네요 오케이 네 일단 여기서 묻지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네 이제부터 책임주세요 네 이제부터 책임줘 음 어린건 이해하는데 예 예 메딕으로 제가 먼저 가야되는데 핫템이 먼저 가면 안되는데 비켜 안돼 왜가지 얘들 왜가지 그쵸 괜찮 괜찮 괜찮아 내가 어그로 해야되는데 어그로 끌면 되요 예 어그로 끌면 됩니다 예 보라가 오님 어그로 끌고 오세요 네 내가 해야되나 왔네요 SCB 들어가해줘 SCB 들어가해줘 됐다 그쵸 엔시비 이제 그 미네랄 타고 움직여도 됩니다 네 근데 저 가스를 바꾸고 가야될텐데 빠안 요오요 또 사신도 님도 반갑습니다 으흠 또 카즈아 코인 아 님도 빠안 요오요 예 아잇 안노언 안노언 스읍 아 울트라가 전만 안죽네요 네 하이엄 네 하이엄 스읍 이게 실제 일반 게임이었으면 울트라가 안죽이고 깨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읍 근데 울트라가 좀 성가시니까 죽임표 낫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보면은 옆에 또 보라색 통로 가야되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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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를 또 따라오면은 좀 성가시니까 이렇게 하는게 낫겠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굳이 안가도 됩니까 뭐 일단 여기 죽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텐데 예 스읍 존님 그냥 지나가도 돼요 예 근데 뭐 그냥 그냥 이거 죽일때까지 가면 있죠 그러면 흐흐흐 아니 안죽는다니까 이분 그냥 안가시네 그 그러게요 괜찮아 괜찮아 공격만 안하면 되니까요 자 아우 딱 좋네요 움직이지도 않고 어우 딱 좋아 하난놈비제이님 안녕하세요 이거 캐시면 안되죠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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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차피 언젠가 꼭 갈 통로인 같으니까 예 맞죠 예 브루시드님 플라이 다크나이트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기자가 언제 죽이냐 기자가 언제 죽이냐 아 진짜 그리고 스토드 스톰 쓰라고 하시죠 스토드 스톰 스토드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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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없는데 예 저 그런 불금 없는데 리듬게임 마지막 단계 불금이 뭐죠? 오케오케 갑시다 예? 그거 제가 튼거 아닙니다 여기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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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가야됩니다 빨리 가야됩니다 이거 저그크림 밟으면 죽어요 여러분 저그크림은 받지 마세요 옙 알겠습니다 으악 역시 고스가 느려 저 고스 느리죠 안 돼 안 돼 나 죽어 안 돼 무슨 이게 메딕에 앞서 쓰면 다 죽었어요 우리 맞아 오 샀다고 안 돼 어 어디가요 질러님 그냥 오세요 허어 아 또우우우우님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그쵸 근데 저 저그크림 어떻게 죽이게 질러씨 오그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질러씨 앞에 있고 그럼 되겠다 네 나머지는 죽이면 될거에요 일단은 뒤로 갑시다 그러면 보라가 앞으로 본인 앞으로 루님은 밑으로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장대장님 안녕하세요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오세요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오세요 네 아래로 깊숙이 더 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기다려 푹 깨지마 와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어 여기서 이제 고스로 때리면 됩니다 네 어 질럿 길막 길막 다시 Dart 한 마리 씩 저렇게 하는게 좋아요 이렇게 Kant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objetos 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더 많은데요? 네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메딕이 없으면 못 깼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깨내요, 이렇게 어... 되겠다, 되겠다, 오케이 오른쪽, 왼쪽이었죠? 네, 잠시 이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 안 들어가지네 이거 저그 클립 밟으면 죽죠 저렇게 갑시다 괜찮아, 이거 부활 가능해 부활 가능해 쟨! 그냥 부활이죠 우리 이제 그렇죠 또 쏘! 안경민님 오랜만입니다 이것도 하면 어떻게 하는거였죠? 으어어어어... 이거요? 방금 끝에 어디까지 했더라? 또 ck고다나님도 반갑습니다 이거는 까먹었다 동상이 이제 무적이 풀려있는게 있어요 이제 무적이 풀려있는걸 부셔서 안에서 뭔가를 먹고 애들 모두 앞에 제일 끝에 모이면 됩니다 일단 메딕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니까 하나 더 키주세요 더 하나 키주세요 얍 이 부분인가? 아니구나 일단 맨 앞에 가서 뭘 읽고나서였어요 제가 알기로 동상에서 이거 없습니다 먼저 가서 쪽지를 읽고 숫자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거였어요 사람이 팝에 죽이지 마세요 오케이 낙사가 분명하다 앞으로 고고 앞으로 고고 한명 제가 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있고 그 제가 가서 뭔지 봐야될거 아니에요 제가 갔다올게요 자 일단은 테스트 보겠습니다 이게 힌트가 뭐였죠 앞에 문? 일단 앞으로 다 와주시면 됩니다 얍 이제 없네요 그냥 없어봐 아니아니 또 나올거에요 나올거에요 나올겁니다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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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는거 같은데 쪽지 읽어보세요 네 아 이게 아니구나 기다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제 부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앞에 갈게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오케이 걷다가 우리 왼쪽으로 갔었나요? 예 가자가자 이제 이거면은 넵 두명이상 이제 꺼졌습니다 꺼졌어 꺼졌어 꺼졌습니다 이제 네 그 다음 뭘 해야되죠? 아니 뒤로 뒤로 제가 길막할게요 알겠습니다 뒤로뒤로 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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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오라고요 울트라 길막한다고 질러서안돼 뒤로와 아니 질러 뒤로오 그 왼쪽 가면 울트라 나오는데 예 울트라 나오는데 맞아 아 이거 오른쪽 가야되는데 왼쪽 가는 사람 있네요 아 왼쪽 가셨어요 사람들 곤보정인고딩님 안녕하세요 왼쪽까지 이거 오른쪽 맞는데 그쵸 뭐 일단 이거 안죽는데요 애들이 예 서로 안죽네요 네 근데 이제 슬슬 죽을때가 됐네요 슬슬 죽을때가 된것 같습니다 질러님 이러지마세요 저 체력이 너무 무서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핫템으로 스톰 갈기고 질러씨 몸빵하죠 그러면 이기겠다 이거면 이길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 길막 가난한데요 길막 네 길막 가난하네요 근데 핫템이 공격하니까 예 안될것 같습니다 아맞네맞네 메딕 드네 메딕으로 중간에 일단은 일단은 본인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예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이네 다행이야 메딕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하 SCV도 있었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렇죠 우리가 봤던게 배드엔딩이었죠 저번에 예 저번에는 다 죽어버려가지고 배드엔딩이었죠 음 48스파랄레님 안녕하세요 그 마늠하게 좀 잔인했잖아요 그렇죠 그 뭐였더라 그 서로 뜯어먹고 그랬다는데 어우 금식해 예 나무 아닙니다 또 와플세븐님 반갑습니다 따안 이거 밑으로 가는건가요 그 다음부터 예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동상 깨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힌트가 뭐였죠 동상 깨면 오케오케 딴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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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닛 나간사람없지 오케오케 다행이다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일단 죽일수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어 지루하다 지루하죠 이렇게하니까 아까전에 굳이 오른쪽 안깠으면 되는데 아 오른쪽 아니야 왼쪽 안깠으면 되는데 오른쪽만 믿어야겠어요 오른쪽만 이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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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힌트는 오른쪽을 가야돼 오른쪽을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이라서 오른쪽을 가라 근데 이거 또 저희 그때 실수로 다른 데려갔잖아요 이거 오른쪽 이거 보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바라봤으면 오른쪽이라니까 그쵸 또 이님 박았습니다 합정이죠 이게 나침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향감각이 없을 때 한번 동쪽 보라고 한거에요 이거는 여기서 오른쪽을 가라 무조건 오른쪽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에요 무조건 치치 또 우리집 뺏스 림도 반 고요 그래서 배드윈딩을 보게 된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수단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음 체치한 이상해요 그니까요 아프리카한테 문의해야돼 어떤거요 어 그거 막 지멋대로 막 그거에요 막 지멋대로 블랙주 블라인드 주고 책임주고 그래요 아 아 진짜 짜증나 ㄱ 0 푸니카 아 배고프다 흠 배고플 때는 치킨 아 치킨 치킨 치킨을 맥주 아 맥주 역시 맥주는 번드와이즈 역시 맥주는 호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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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근데 비싸죠 그쵸 아 왜 저 빛사지 그쵸 맥주는 다 비쌔 그냥 차라리 2,500원 샘맥을 마시러 가는게 낫지 그렇죠 가주겠다 자가자 됐다 이제 뭐하는거였죠 네 이제 동상을 다 깨부숩니다 그리고 이거 숫자는 안에 있는거 죽이지 말고 그렇죠 이게 몇명이 필요하는거였죠 이게 0317이었나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쪽지 오케오케 쪽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짜잔 안보이는데요 저는 일단 팔찐수를 사용하는거 같다 오 저기요 잠깐만 님들 저글링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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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세요 일단 팔찐수 팔찐수로 10147 아니 들어가라고요 진로님 들어가 들어가 아니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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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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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있었구나 아래 아래 더있었다니 그인가 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소리님 반갑습니다 빠안 아래 더있었구나 몰랐네 0137 이었죠 예 0137 그러면 0137 이렇게 들어가죠 예 0137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거 안되는 덕으로 아 근데 저번에 이게 울트라 있어요 울트라 수령님 들어가세요 됐다 스톰스톰스톰 어 가버리는데 일단은 오케오케오케오케 일단은 그냥 그냥 길막 열줘 길막 열줘 열고 응 제가 공사가 못개 일단 오케오케오케오케 질러죽겠는데 스톰스톰스톰스톰스톰스톰스톰 스톰스톰스톰스톰 질러죽겠어요 네 우리 질러지 사망할거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을거야 어 어 된다 오오오 역시 확실히 스톰이 방어를 무시하니까 됐네요 이게 만화가 없습니다 예 우리 질러죽겠는데요 하템이랑 히드라가 좀 빠져야될거 같은데 아 그러게요 그러면 빼겠습니다 좀 빼겠습니다 울트라 들어 오는거 아니에요 예 저 길은 들어올거 같은데 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일단 빼세요 질러죽겠는데 엽 됐다 뭐야 들어오잖아 들어오는데 아 이거 느낌이 안좋아요 안되데 이러면 안되데 안되데 아 메딕이 들어가야되는데 뭐야 고추 죽었어요 스톰스톰스톰 스톰스톰 모락까지 죽으면 안돼 모락까지 죽으면 안돼 안되데 이거 4명 있어야하는데 4명 있어야하는데 4명 있어야하는데 안돼 왼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어 됐다 어 왜 나를 공격해 때려주세요 오케이 다시 때려주세요 이his 야 근데 이거 요 Edison 망했다 왼쪽으로 보통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어요 나,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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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망했어 이거 죄송합니다, 천사님 나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네, 열다 해가지고 노말, 143님 반갑습니다 바안 이리와요 따른, 따른 따른거 하자 따른거 하죠? 일단 따른거 하죠 일단 따른거 합시다 어차피 5인용매비니까 사람들 좀 그렇게 당하고 하니까 다르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뭐 할까 으흠 으흠 흠 꾸륵 아, 네, 학원 보십쇼 네, 바이바이 학원 가야되다니 디펜스가 되고 혹시 뭐 디펜스 하고싶으신거 있습니까? 디펜스라... 루니는 만드세요 디펜스 재밌는걸로 아니면은 아니야, 이것도 많이 했구나 이거 많이 했구나, 머니 파란오뮤제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거합시다 우리 그 드론 컨트롤 드론 컨트롤 드론 컨트롤이요? 예, 드론 컨트롤이 드론 컨트롤 어... 어... 음... 잠깐만요 드론 컨트롤이라 있으려나 드론 컨트롤 그냥 올랜디 말고 올랜디 네? 올랜디 하겠습니까? 올랜디 하겠습니까? 그러면 올랜디는 안해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하고 아니면은 더하우스 할까요? 예? 더하우스 마우스 더하우스 더하우스 할까요? 더하우스 좋죠 가자, 고겠습니다 진짜 할까요? 루니 아이디 있죠? 예,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꼬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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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땀에 와, 땀에 다쳤다 벌써 와, 땀에 다쳤다 벌써 와, 저는 이거하고 금방 가봐야될 것 같군요 흫 아, 알겠습니다 더하우스 이거 그거 맞죠? 이유드 집에 맞습니다 또또또이님 반갑습니다 또또또이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역시 공포 흫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무서웠는데 그쵸 눈치된거죠, 얼굴이 아 그 주문에서 나온 얼굴 나오죠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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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안본거에요, 또또또이님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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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화면 나가셨네요 또 엔서든 에틱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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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 흫 흫 흥 흫 ана 흫 흫 흫 흫 흫 mainly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하네에 때, 또... 삼더하기 밥연도 기 호빗~~ ㄹ 그리고 예 ironic 팬 가입 얘기라면 감사합니다 핑이 4,428 만나 또 냥냥 님 반갑습니다 뺠... 뺠... estava Uzit 가끔 Fourired 그리고 또 CFF 맞다 ¿lang introductions 래츠고 고고고 갑시다 이게 스루엔딩이 그 쪽지 다 모으는걸로 기억하는데요 일기장 맞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힘드실걸요 회장 우리 회장 의유로 많아요 이게 룬이 이거 팀킬 가능한거 아시죠 팀 가능해요 이게 귀신의 방으로 넣어줄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방은 안되고 어떤 방은 되요 내 모습이 보인다 오 내 모습이 보인다 너무 잘생겼다 또 비용이 디알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귀신 조심하세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연두님 안되요 에이 연두님 사망각이라니 네 연두님 빠이빠이 자 가자 가자 오케 칼을 얻었다 자다리 얻어드릴게요 일기 읽어야되기 때문에 또 헌생님 반갑습니다 반 요요 자다리를 얻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유령이 여기있네 짖는다 위진 2층 있어요 지금 오케 여기 들어가면 안되요 주광님이 더 엿박이 들어가면 안되죠 오케 자 그 다음에 안쳐진다 그렇죠 오케 지었다 지었다 오케 여기였나 아니 어디 가는거였지 여기 누군가 있다 오니 오리진 이영씨 이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르니 칼 얻었죠 예 칼 얻고 이제 열쇠 얻었습니다 자 이제 사다리 이용해서 아니 오늘이 나가셔서 집에 혼자다 그래 이상한 책 뜯이 꽂혀져있다 오케 왜 야한 야한색 뜯이 꽂혀있는 책이다 오오 오늘 핫방 방송인가요 네 맞습니다 티카님까지 핫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그거였나 르니 일단 저기 들어가지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2층가서 뭐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 거기 아 거기 하셔야 돼요 예예 화이팅 오케오케 오케오케 여기 지금 아래아래 아래 오케 오우씨 깜짝이야 여기였나 어디로 가면 이게 아니네 뭐 보이는게 있었는데 어디갔지 변기통리에 뭐가 걸려있다 오케 똥 오케 아니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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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메 불만 가자 아이코 죽었어요 오케 구할이 없죠 이제 벌레를 피하면 된다 벌레 너무파서 뛰어내리시다 정원을 쳐다볼까 너무 높아서 띄어내리려시다 정원을 찾아볼까? 오오. 오케이, 방류 rooms 그러다, 방류 Cons. 루니, 이제 나오셔야죠, 거기서. 네. 선 lait서. 가 Tor Brooks 루니, 여기 할줄 아세요, 이거? 저 이건 못하겠던데. 저요? 어디봐요. 거 다크 있는 곳? 네, 다크요. 아, 네, 저번에 깨고요. 저는 그거 할줄 몰라서. 다크야 inletTSion로 만났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라벤스디 안녕하세요 도망가자 죽을뻔했군 도망갑니다 어딨지 애들이 아 닥템 화이팅 화이팅 저는 1층가서 체력 좀 회복하고 오겠습니다 간대가 바로 유령있는거 아니에요? 아씨 난감하네 여기서 까먹었는데 주황님 있잖아요 괜찮아요 저 어니? 아우사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오케이 룬이 화이팅 아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 밑에는 죽는곳이에요 제가 알기로 네 오 다른곳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위로인데 룬님이 간곳은 죽는곳이에요 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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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갔던기 또 여야되니까 이것도 맞아요맞아 해외만 까야지 가자 또 시오임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인걸 짚끌려 아마도 네 하아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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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운명의 시간 오오~~~ 사람 살아요 unrelated 조금만 더 화이팅 열쇠만 얻어 들어주세요 아니 오른쪽을 믿어! 난 오른손잡이야! 오! 오! 오른손 화이팅! 예! 예! 며칠 얻어주세요. 어깨 비닐장으로 묻었다. 주인님! 근데 루님 여기 앞에 네. 좀 귀신이 있어요. 돌아오시는 거는 돌아오는 걸로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귀신이 떠났다. 자, 돌아자. 돌아오시다가 죽는 건 아니겠죠? 죽을뻔했어. 진짜. 아우, 진짜. 살았다. 살았어. 역시 오른쪽을 믿어라. 아가대 고대 유적지에도서도 오른쪽을 믿으라고 했죠. 그쵸. 더 역하게 기이처. 님도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못 얻던 거 얻어야죠. 어디? 박렬쇠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이게 박렬쇠가 어디였지? 닫다. 오케이 오케이. 이 박렬쇠가 어디였죠? 그, 이제 맨 오른쪽. 아, 맨 왼쪽. 중앙님이 사망했어요. 또 자라난 맨발. 님도 반갑습니다. 안돼. 안돼. OK. 사왔다. 루님 쪽으로 귀신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안돼. 안돼요. 어디였지? 님도 자라난 맨바들. 님도 반갑습니다. 귀신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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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맙습니다 세상에 고맙습니다 세상에 제가 갑니다 첫째 펭귄님 반갑습니다 룬님 1층 보석있죠? 보석있는데 가서 F쓰시면 체력 회복돼요 예 있습니다 이거 진짜 타이밍 맞춰서 됐어요 안돼요 그럼 죽어요 어 됐네 이거 불키세요 F 누르세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나오세요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 가서 체력 먼저 회복하세요 죽겠어요 그러다 오케이 사름 룬님 참고로 나중에 이거 나중에 다 포피해요 나중에 3층 가면 그쵸 도망가자 도망가자 자 드세요 체력 드실 시간입니다 F 누르세요 오케이 3분마다 됐습니다 자 이제 2층 다시 가시고 저 3분인데 쿨다운 아우 진짜 저희 2층 가서 그 폭 피하신 옆 방으로 가셔야 돼요 아 그게 죽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까전에 저 가스켰었으면 그거 없어져요 아 그래요? 가자 근데 이거 3분 후에 다시 체력 채우세요 죽겠어요 그러다 알겠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오케이 아 거기 아니라니까요? 예예예 일단 1기부터 얻으세요 그러면 도망갈라고요 예 천천히 여긴 또 어디죠? 이제 여기는 그 캐비넷 캐미넷 아 밑으로 가는 길이구나 예 아니 열쇠 없네 근데 아까 거기 들어가셔야 되는데 성큰이 있는데 예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위로 안 죽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죽었구나 오케이 가자 저 죽은거 있죠? 어 이제 책 얻어야 되는게 있을텐데 위에서 아 그거있죠 서랍 예 거기 뭐 있을거에요 반달 모양 조각쌍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고요? 반달 모양 조각쌍 그게 아 이거 그거다 여기 중간에 뭐 있죠 이거 너 새끼야 나온 부분 예 예 거기 가셔야 되는데 일단 쾌저... 하다가 죽을수도 있는텐데 아니아니 자 저기 꽂으세요 저... 거긴 밟어요 아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그래 1920가들은 소리가 안들려요 그게 okay 그걸로 가까이 정이요 killed 으하하하하하 발코니에 지금 가는거 아니에요 예? 발코니는 나중에 가는거에요 일단 일단 열쇠부터 없고 일단 일기부터 읽어주실래요 찾아서 거기 일기 있을텐데 그래야 트루엔딩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하이엄 발코니가 왼쪽이라고? 왼쪽? 왼쪽 어디 그쵸 어 오늘은 내 생일이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케이크도 먹었다 야 좋겠다 치킨은 안먹었구나 가자 이런 치킨이 없다니 생성모독이다 자 그러면 발코니는 나중에 가는겁니까? 일단 이거 회복해보세요 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발코니 가는거에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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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체력부터 회복하세요 3분이 지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가다가 또 죽을수도 있으니 블라인드여서 앞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우미 어머니 예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뭐야 아아아아 맞다 중앙함정을 깜빡했어 으아아 깜빡있는거 깜빡했어요 아아 함정을 깜빡했어 아우 어허허허허허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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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gie 아깐 저 중앙에 함정 있는거 깜빡해대 저 거 함정이 있었거든요 깜빡했어 이웅말라 네에 이웃허허허허허허허 학생들 이웃허허허허허허허허 110 이웃흐허허허허허으 이렇게 깜빡했다 와 룬님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거 깨시는거 이거 유튜브영상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천사님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보겠습니다 네 저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바이 38파랄렌님 감사합니다 스티커 하나 감사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